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다육이 농장 투어 가기 전에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있죠?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 가능하세요. 제일 먼저 다육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특권! 구독은 뭐예요? 무료예요, 무료. 유튜브의 장점은 같은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인천다육도소매점으로 갑니다. 우지에서 잘 물들고 있는 인천다육도소매점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신상 다육이들 자주 오고 국민 다육이들 30% 할인하는 준비되셨나요? 신상 다육이들이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땅꼬마랑 농장에 방문했죠. 간주 1,400원이요. 예쁘게 물드는 간주 보고 계십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 1,400원이요. 익스펙트리아 철화 홍화장 1,400원이요. 목대가 얇은 애들이 아닌데 홍화장 1,400원이요. 이어서 오로라 건프로도 굉장히 키우면서 매일 볼 때마다 물드는 거 보고 반하는데요. 오로라 1,400원 인천다육도소매점 다 함께 보시죠. 미니고사호 1,400원 에게리아 1,400원이요. 에게리아 1,400원 시치쿠시 3,500원이요. 시치쿠시 3,500원 흑게리 철화 7,000원 달마미인이요. 1,500원입니다. 달마미인 1,500원 을료심 철화 1,500원이요. 을료웅 7,000원 조몽철화 1,500원이요. 벨그레이브, 할로윈, 상하, 달마미인, 연봉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연봉 이하이 만원짜리인데 지금 할인해서 7,000원에 샀거든요. 되게 잘 크고 있어요. 연봉 세틀로사 1,400원이요. 솜털이 뽀송뽀송 있는게 굉장히 특이하죠. 세틀로사 되게 귀여워요. 핑클루비 핑클루비 1,400원이에요. 짠 핑클루비 1,400원이요. 많은 언니들이 사랑하시는 핑클루비 1,400원을 구입 가능하세요. 이렇게 얼굴 3개짜리도 있네요. 얘는 누군가요? 일본 세럼 1,400원이요. 우와 너무 귀엽다. 안에도 되게 많던데 이렇게 또 노지에서 물드는 애도 있네요. 레티지아 1,400원이요. 레티지아 1,400원 에터미 1,400원이요. 프리린제 7,000원. 한스에본이 14,000원. 우와 한스에본이 너무 예쁘다. 파이어 앤 아이스 7,000원이요. 파이어 앤 아이스 아우 너무 예쁘다. 홍상생술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 을리카테 카바나 5,600원이요. 을리카테 카바나 5,600원. 이렇게 목대 좀 보세요. 여러분 레종 라울이요. 라울 얼굴이 몇 개인가요? 5,600원이요. 라울 5,600원 세탕같이 이렇게 무근하다. 너무 예쁘죠. 이대로 가져가시면 인테리어 효과 빵빵 캐시미어 철화 5,600원이요. 화이트 그린이 7,000원 에스피 에스피 1,500원 에보니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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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콜로라타 11,200원이요. 레티지아 금 7,000원 파이어 앤 아이스 14,000원이요. 목대 목대 한번 보시고요. 파이어 앤 아이스 14,000원 파라다이스 철화 5,600원이요. 파랑새 7,000원 목대 있는 파랑새 7,000원입니다. 대품 몰게인 21,000원 자홍루 멕시코 자이언트 천대전송 철화까지요. 다양한 화분들 또 준비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화분이요. 다양한 사이즈 있죠. 플라스틱 화분 이런식으로 플라스틱 화분 260원이에요. 420원 420원 플라스틱 화분 420원 700원 이런 사이즈 700원이에요. 다양한 다육이 화분 인천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 화분도 30% 할인 중에 있어요.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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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이 아이도 2,800원 2,800원 다양한 색깔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4,200원 다육이 화분은 이렇게 물구멍이 커야 돼요. 4,200원이요. 9,800원 9,800원이요. 9,800원 택배는 안 되는 매장입니다.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구입해 주세요. 1인당 3포트 한정이요. 치아와 금 아아 아아 잘 들리시나요 오바 우리 건프로의 구독자님들 쿵 하면 짝 하는 우리 언니들 5,600원 라울 금 5,600원 라울 금 청미지 7,000원 청미지 7,000원이요. 흑규리 금 4,200원 신상 다육이 소식 알려드릴게요. 11월 23일 월요일 신상 다육이들이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인천다육 도소매점 대품 다육이 창종류 희귀 다육식물 그리고 국민다육이 다육이 온기분 플라스틱 화분 다육이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다 판매하고 있고요.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다양한 신상 다육이들이 궁금하신 분은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인천다육으로 오세요.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매직잼 골드 1,400원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1,400원 취성송 합식하면 너무 이쁜아이 취설송 1,400원 헤라클레스 1,400원 벤바디스 1,400원 벤바디스 1,400원 다양한 국민다육식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섭세슬리스 금 온슬로우 온슬로우 엘코혼 4,200원 엘코혼 4,200원 동훈 동훈 4,200원 귀여운 새벽별 7,000원 귀여운 새벽별 7,000원 귀엽죠? 크리스마스 자영군생 5,600원 크리스마스 자영군생 5,600원 벽어연 금 2,100원 벽어연 금 2,100원 7,000원 마케베니아 금 7,000원 멕시코로즈 2,100원 멕시코로즈 이런식으로 입장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퍼지면서 나오는 귀엽죠? 멕시코로즈 우와 쌍주도 있네요 2,100원 원종 동랑금 원종 동랑금 5,600원 레드 에본이 4,200원 소울엔 3,500원 소울엔 3,500원 소울엔 3,500원 한스 에본이 7,000원 한스 에본이 7,000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요렇게 작은 포트가 아니죠? 콜로라타 콜로라타 7,000원 야생 콜로라타 7,000원 코데로이 립스틱 1,500원 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코데로이 립스틱 1,500원 러블러타 러블리로즈 1,400원 러블리로즈 1,400원 러블리로즈 1,400원 희성 1,400원 백토이 1,400원 다양한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특이한 다육이 다 아시겠다 이런 애는 유럽 청금장 1,400원 달마 청금장 1,400원 스노우바니 1,400원 스노우바니 1,400원 아몬드 1,400원 소인제 1,400원 소인제 1,400원 1,400원 청솔 1,400원 살구미인금 1,400원 방울복랑 2,400원 30% 할인된 금액 방울복랑 금 2,100,000원 파우더 퍼프 금 5,600원 파우더 퍼프 금 5,600원 여기 좀 더 큰 사이즈 파우더 퍼프 금 1,100,000원 다양한 이렇게 여러분 필 베르나타 28,000원 브리트니 56,000원 황홀한 연꽃 금 56,000원 브래비폴리아 금 3,000원 브래비폴리아 금 오늘의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육이들 구경 어떠셨어요? 행복이 마구마구 샘 솟았나요? 2,400원 갓 지은 밤냄새. 현재 내가 즐겨보는 테레비 드라마 주인공이 행복하게 만드는 결말.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소소하게 향긋한 아침의 모닝커피 같은 발랄하게 뛰어노는 강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지금같이 순간순간 무기력하거나 권태로운 일상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육이가 자구 하나 달아주면 기분 좀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흑내음, 이런 식물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생각하면 바로바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조건이 된대요. 더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운동하면서 느낀 그런 개운함도 빼놓을 수 없죠. 건프로는 다육생활도 즐겁지만 운동하는 것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 우리 왕언니들이 댓글과 구독 눌러주셔서 건프로가 하루하루 영상 찍는 재미가 너무 좋고요. 연말이라 조금, 아주 조금 개미 눈물처럼 바쁘지만 즐겁게 다육이 농장 다니면서 또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캐롤 세포트 합식도 하고 집에 와서 또 흐뭇하게 온몸으로 도파민을 생성하고 있는 건프로입니다. 언제나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언제? 11월 23일 오후 3시 이후에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서둘러서 방문해주세요. 그래야 얼굴 두 개, 세 개 달린 아이 더 먼저 발빠르게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